네 형님들 반갑습니다 승칠입니다 오늘은 이 정갈 스티그머러스라고 하는 처녀생식종 정갈입니다 한마디로 짝짓기를 안해도 새끼를 깔 수 있어요 보시면 요렇게 다들 이렇게 쫄랑쫄랑 귀엽게 다 있죠 오 저기 탈출을 시도하는 놈이 한마리 있네요 야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냐 설마 야 이거 탈출함 오씨 탈출하면 안되는데 이거 그래 거기까지 밖에 안되겠지 야 야 이거 잘하면 탈출하겄는디 야 이거 대단한 놈들이네 이렇게 파묻혀 있네요 여기 또 이렇게 파묻혀 있는 놈들도 있고요 이거는 세팅 이렇게 또 요런거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세팅도 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이런거 이렇게 넣어줘서 은신처를 만들어주면 끝 쟤들이 이젠 마지막 크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탈 오탈이거든요 크기가 꽤나 커지죠 생각보다 이 쫄랑쫄랑 문들 얘들이 요렇게 되는거에요 크기가 꽤 커요 네 이때부터 이제 새끼를 까는 겁니다 이 크기부터 그럼 이만 아 아 아